테나흐 맨유 감독 부임 확정 앞으로 맨유는 누굴 살 것인가? 워낙에 지금 맨유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 나가야 하는 선수도 많고 나갈 예정도 있고 자유계약으로 팔 선수도 너무나 많고 랑리 감독이 10명이 바뀔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여름에 맨유는 많은 선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략 1억 5천만 파운드 이 정도의 돈을 쓸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파운드면 2,400억입니다 2,400억을 풀어서 선수를 이번에 살 거라고 하죠 자, 맨유는 지금 가장 급한 포지션 3개 3개에서 선수를 채울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비겠죠? 워낙에 지금 맥와이어 선수에 대한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센터백 센터백을 한 명을 살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마무리를 지어줄 만한 스트라이커 그리고 풀백 풀백이 지금 완비사카가 있긴 한데 공격이 거의 수비 때문에 될 거 같은데 공격이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테나흐 감독이 오면은 이 세 가지 옵션들 센터백, 스트라이커, 풀백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 외에도 중원도 채워야 되고 많은데 필수입니다, 필수 이 세 개는 필수고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아약스 선수들도 영입 명단에 포함될 게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 누구를 살 거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선수죠 우루과이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다루인 누네스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3천 와 이 친구 엄청 비싸던데 이 친구 살려면요 한 천? 천억? 천억? 천억은 줘야 될 거 같은데 천억까지는 아니려나? 아니야, 천억... 지금 요즘 시세면은 이 친구 살려면 천억은 줘야 될 거 같은데? 거의? 천억 예상 시장가는 뭐 한 5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입가격은 또 다르니까 근데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메뉴가 천억을 쓸 거 같긴 해 쓸 수는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400억을 장전을 하니까 거기다 메뉴 같은 경우는 다른 팀에 비해서 뭔가 좀 선수를 좀 비싸게 사는 느낌? 좀 그런 게 있어서 누네스가 지금 벤피카에서 포르투갈 리그를 씹어 먹고 있고 워낙에 지금 메뉴랑 연결이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메뉴가 무조건 설득한 분위기 거의 모든 유럽 언론들 매체에서 누네스는 메뉴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크게 한 번 베팅하지 않을까 지금 뭐 홀란드도 맨시티로 온다고 하니까 메뉴가 누네스는 잡을 것 같아요 테나흐 감독이 호날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누네스가 아직 빅클럽 검증이 안 된 선수임에도 빅클럽이 아니고 빅리그 빅리그 검증이 안 됐는데 살 것 같고 그 다음은 얘만 해도 거의 천억이야 얘만 해도 그냥 천억입니다 천억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테나흐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응큼크 응큼크 선수입니다 지금 독일 라이프치에 있어요 이 친구가 공격 전반의 모든 포지션 다 가능함 스트라이커 윙어 섀도우 다 할 줄 압니다 물론 감독이 최적의 포지션에 넣을 경우에는 가장 가성비를 많이 뽑아내는 선수긴 한데 일단 다재다능하다 이번 시즌만 해도 이번 시즌 30골 14도 미쳤다 거의 분데스리가에서는 이 친구를 능가할 수 있는 폼을 가진 선수는 뭐 레반도프스키 빼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황의조 싸고 좋다구요 근데 이 친구도 5,8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살려면 맨유가 얘도 거의 900억 이상 예상가격 엄청 비싸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맨유가 관심은 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에 엄청 급한 포지션은 아니라서 약간 2순위로 밀려있습니다 엄청 급한 선수는 아니다 하지만 관심은 있어 예상가 900억입니다 900억 잘하긴 해요 파리생제르망이 뉴스 출신인데 응쿵쿠 선수는 약간 좀 퐁당퐁당했어요 지난 시즌 좀 못했다가 지드나 시즌 잘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전술상의 약간 좀 변화 때문에 그런거고 자 그리고 주전선수는 아닌데 약간 맨유가 유망주를 약간 키울 것 같은 이런 어? 얜 누구지? 했는데 얘는 샘스톤이라는 샘 존스톤이라는 선수입니다 유망주에요 골키퍼 유망주에요 골키퍼 유망주 만약에 지금 골키퍼가 맨유가 대회야가 있고 딘 핸더슨이 있잖아요 딘 핸더슨이 뭐 나가냐 마냐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 친구가 그 후보 다리를 꽤 차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주는건 아니고 자유계약으로 데려올 수 있는 맨유의 뭐 후보 골키퍼 정도 당연히 이 정도는 거의 안들겠죠 후보 골키퍼 샘 존스톤 뭐 여름 뭐 유망주 골키퍼니까 맨유가 노릴만한 그리고 이제 중요한거 수비형 미드필더도 지금까지는 좀 말이 많았어요 알다시피 수비형 미드필더의 맨유 수비형 미드필더 프레드 뭐 메토미니 또 누구 있었지 어 보통 뭐 이렇게 돼있고 지금 데클란 라이스가 지금 재계약 불발로 지금 매물 나올 듯 한데 가격이 무려 1,300억 기본 천억 어 기본 천억 기본 천억 아 여기에 마티치도 있죠 마티치 어 기본 천억 그래서 너무 비싸 애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맨유가 여기에서 천억을 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 여기에 돈 쓰면 이 천억 쓰면은 다른거를 뭐 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약간 대체자? 약간 대체자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리고 있는게 바로 추하맨이라는 선수 이 친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추하맨이 수비형 미디필더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간 합리적인 가격? 500 한 500억 정도? 수비형 미디필더 500억이면 뭐 지르만 하잖아 어 500억 추하맨이 프랑스 선수구요 가격은 500억 정도 수비형 미디필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다시피 맨시티랑 같이 뭐 영입 경쟁 중 하지만 맨시티는 확실하게 로드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시티가 그 브라질 페르난진유가 나이가 많으니까 데려오는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선택이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시장가는 이게 500억인데 500억은 절대 못 사죠 기본 얘도 1000억대야 아니 1000억까지 안가 수비형 미디필더 100억은 좀 오바야 한 800억선? 왜냐면은 지금 뭐 1600억 이 선수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데 가격 조율 통해서 800억선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워낙에 지금 추하맨이 같은 경우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모나코 모나코입니다 모나코 맨유랑 맨시티가 원하고 있어서 레알까지 덤벼된다고 하는데 레알은 조금 데려가기 힘들지 않을까 레알은 그라벤도 한매물이에요 그라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친구가 네덜란드 아인토벤 선수 맞죠 독일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하맨이 말고 또 맨유가 원하는 선수가 이제 미디필더 진이 많이 물갈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비형 미디필더에 한 명 더 보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이런 유망주들 남미 유망주를 데려올 거라고 하네요 울버헴튼의 후백네베스 후백네베스도 괜찮은데 지금 수비형 미디필더에 후백네베스 데려오려면 돈 되게 많이 써야 돼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한 80억 정도? 유망주에요 유망주 앤조 페르난데스 남미 유망주 아르헨티나 왜냐면은 맨유 중원 수미 덱스를 늘리기 위한 왜냐면 지금 이 친구가 여러 언론들에게서 맨유행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 언론들에서 약간 중복돼서 겹쳐서 나오는 이름이라서 제가 오늘 이 선수를 조금 언급을 하는 거고요 리버플레이트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맨유로 또 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고 지금 감독이 맨유 감독이 테나흐잖아요 그래서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 시절 가르쳤던 제자 중에 앤서니도 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앤서니 브라질 공격수인데 아무래도 본인 테나흐 감독이 지도했던 선수라 아약스 아약스에서 키웠던 선수라 맨유 가서도 이게 잘 써먹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레시포드 마샬 지금 아웃될 듯 하거든요 맨유가 좀 팔 것 같아 레시포드도 그렇고 마샬도 그렇고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팬들의 지금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공격진에서 약간 좀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앤서니를 앙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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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그래서 얘로 가지 않을까 레시랑 마샬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거의 버리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맨유 행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센터백도 센터백 유망주 에버튼의 센터백 유망주도 굉장히 지금 데려올 것이라는 이름이 얘기가 있습니다 네 브랜스웨이트라는 에버튼 유망주입니다 키가 무려 195cm고요 에버튼 센터백 유망주 키가 195cm 물론 가격은 쌉니다 가격은 뭐 한 50억 정도 키울 수 있지 충분히 키워볼 만 하죠 뭐 급한 선수는 아니고 뭐 연결만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테넬 감독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풀백 자리에 이 친구가 이제 아약스에 팀버라는 선수입니다 팀버 센터백도 되고 풀백도 되고 멀티 자원 근데 맨유에선 풀백으로 쓸 가능성이 높은 아약스 선수 이 친구는 맨유 말고도 다른 팀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선수긴 한데 아무래도 자기 스승이 부르니까 맨유로 가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율리안 팀버 이 친구도 가격이 꽤 세요 근데 기본 400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 최소 400억부터 시작 아니다 아약스 약간 DC 좀 해주려나 300억? 아니야 300억은 너무 너무 싸다 400억 400억부터 근데 지금 문제는 테나은 얘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아약스의 루드 글리트가 반대 중입니다 더 커야 한다 지금 굴리트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더 리그트 안되면 팀버라도 팀버의 드림팀이 메인시티에요 하지만 테나으라는 감독의 매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보통 선수들이 감독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드림팀이 있더라도 그래서 맨유행 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그 다음이 둠프리스 인터멜론의 둠프리스 선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둠프리스라는 친구인데 둠프리스도 약간 풀백이에요 지금 라이트백에 지금 맨유가 문제가 있어서 완비사카를 약간 버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인터밀란이랑 빠이빠이 지금 느낌이 나고 있고요 네덜란드 둠프리스가 아인토벤 출신이었나 아 맞네 아인토벤이네 네덜란드 선수고 테나으를 테나으의 설득이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맨유는 가능성만 있고 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둠프리스도 지금 연결되고 있다 가격은 한 300억 정도 의외로 비싸지 않은 선수 아무래도 네덜란드 감독 같은 네덜란드라서 끌리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둠프리스가 완비사카보다는 공격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선수는 벤포스터긴 한데 벤포스터는 그냥 백업 차원에서 그냥 건져 올 것 같아요 와포드가 2브릭으로 강등을 당해서 쉽게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냥 건져 온다는 느낌 벤포스터 와포드가 강등 당했고 벤포스터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 39살인가 꽤 있어서 그냥 뭐 뭐 덱스 채운다는 느낌 그래서 벤포스터도 데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센터백 말씀 중에 나온 게 뭐 카르무도 있고 파우토레스도 있는데 파우토레스는 지금 비아레알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가지고 맨유로 굳이 올까? 굳이 올까 싶긴 해요 지금 맨유에 있는 톰 히튼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골키퍼는 또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벤포스터가 늘 탑급은 아닌데 약간 애매한 리그 한 중 중하위권 키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멘